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주에 경험되는 건 육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육군을 내 경험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을 여기서 보고 있죠? 여기서 보고 있는 이걸 나라고 여기는 게 애고고요. 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경험되는 건 육군밖에 없고요. 이 모든 배후에 순수한 나가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무한한 의식, 정광명의 내가 빛나고 있어요. 그 인식 능력 자체가 있으니까 내가 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 나라는 생각의 대상이 뭘 나라고 생각하냐? 생각감정호감. 그런데 부처님이 이걸 딱 쳐버린 거예요. 생각감정호감이 네가 있냐 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생각감정호감이 계속 무상하게 변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나의 영원한 애고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놔봤어요. 그럼 애고가 생각감정호감을 놔버리면 애고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참나로 복귀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무한하게 빛나는 순수의식만 남죠. 열반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홀린 것 같죠. 애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애고는 망상이었나? 이렇게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건 무지에 빠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오히려 성숙한 사고를 못 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나구나 라고 결론을 내셔야 돼요. 이걸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거예요. 왜 나를 못 버리시나요? 여러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마저도 지 우주밖에 경험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나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모든 수행은 애고를 전제한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진리, 양심도요. 참나도요. 다 애고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애고가 경험한 거지 순수 참나가 어떻게 드러나요? 애고를 통하지 않고 시공간 안에. 그러니까 육바람이를 한다. 참나의 힘으로 육바람이를 했다. 애고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애고, 내 욕심, 내 탐진치를 활용해서 우주가 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애고를 배제한 수행이라는 건 사기예요. 애고가 없다든가, 내가 없다든가, 애고를 버리라든가, 애고를 죽이라든가. 다 사깁니다. 그만큼 그냥 식견이 짧다는 얘기에 불과해요. 더 깊이 파면 그게 아니에요. 내 애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요? 내 애고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요? 최근에 어디 과학 프로를 봤는데 뇌과학자가 나오더니 인간의 뇌는 절대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 뇌가 생겨먹기를 이기적이다. 그런데 가끔씩 인간은 신비하게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그건 뭘로 설명하느냐?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뇌가 확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애고를 확장시킨 거예요. 즉, 여러분이 양심을 하려면 애고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지. 애고를 없애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다 애고로 해요. 애고를 확장시켜서 애고 안에 자식까지 넣어버린 거죠. 이제 오지랖이 넓어진 거지. 남까지. 한국인들이 오지랖이 자꾸 나를 확장시키나 봐요. 길 가다 만난 사람한테도 길 가다 만난 애기도 내 애기로 생각하고 너무 애고가 큰 거예요. 확장되고 있는 거. 그렇죠? 친구들 만나도 다 나를 확장시켜서 나처럼 되어버리면 다 기분 상하죠, 서로. 오늘 머리 망했대? 걱정돼서 한 말이죠. 망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느냐. 내가 그래도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또 다른 내가 나인 척하고 등장하는 거잖아요. 내 법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제 호르몬으로는 옥시토신 설명하겠지만 내가 확장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애고의 확장이 되면 안 되죠. 단순히. 참나를 만나야 우리가 애고를 이타적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이 있는 거고 참나를 강조하는 거지 육바라밀을 애고를 통해서 하는 거지 절대 애고 밖에 뭐 다른 걸 가지고 육바라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 참나가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애고를 통해서 하는 거지. 시공간 안에 나와 남이 있어야 육바라밀을 구현하거든요. 나와 남이 다 애고들이에요. 이미. 애고들을 전제한 겁니다. 육바라밀의 구현은. 그렇죠? 그런데 불교는 너무나 쉽게 자꾸 이 애고를 날리려고 해요. 애고를 부정하려고 하고 자꾸 애고를 완전히 없애야만 부처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부처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생각을 애고가 하고 있거든요. 이 애고를 부정해야 부처가 된다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고를 버려도 뭐가 나와요? 참나가요. 시공 안에 들어오면 애고가요. 애고를 버리고 도망갔더니 또 뭐가 있어요? 나의 근원인 참나가요. 나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무극까지 들어가도 나예요. 무극까지 추적에 들어가도요. 나예요. 무극도 나예요. 태극도 나예요. 황극도 나예요. 이 우주에 나밖에 없어요. 그게 우주의 신비입니다. 나. 우주 전체가 사실 나라는 거. 그래야 내가 이제 책임감이 생겨요. 이거 영원히 우주를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좀 뭔가 품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난데. 이렇게 계속 내가 살 수는 없다. 각자 자기 이제 자기 우주. 자기가 바라본 우주죠. 대우주라 하더라도 소우주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우주인 거니까 다 나를 통해서 본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애고를 중시하지 않으면요. 공부를 못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하는 공부가 없고 애고 없는 상태에서 육바람을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애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를 아껴주세요. 참나 자리에 가야 애고가 이해된다고 그랬죠. 왜? 애고들끼리 서로 이해 못 한다고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아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부모가 아니거든요. 부모 눈에 봐야 이게 다 이쁘지. 이상한 짓을 해도 봐주고 이쁘고 하지. 형제 자매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애고들끼리는 서로 다른 애고를 아무리 내 애고를 확장시켜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참나를 만나면요. 우주적인 나를 만나면 나의 아버지 입장, 부모님 입장에서 내 애고와 남의 애고를 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육발어밀이 나와요. 더 초연한 역지사지가 가능해요. 늘 깨어서 큰 나와 더 접속해서 이 작은 나도 경영 잘해나가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주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게. 나머지는 다 사기고요. 사기가 아니라면 방편이에요. 특정 목적을 띈 방편일 뿐이지 궁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없다는 게 궁극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게 방편이지. 내가 있다는 게 궁극의 가르침이에요. 우주가 다 나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이 우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온 우주. 지금 내가 어떻게 과거에 뭘 했길래 지금 내 우주는 이 모습이잖아요. 이거 책임져야죠. 내 우주인데. 이걸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뿌린 인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럼 내 우주를 잘 갖고서 지금부터 육바라밀의 씨를 뿌려서 더 갖고 와야겠다. 이게 성숙한 사고죠. 여기서 갑자기 애고가 없다든가. 애고가 없다는 것도요. 부분적인 자명은 맞아요. 이런 겁니다. 참나 자리에는 애고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참나 자리에는 애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고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이런 의미의 실체가 없다는 건 말이 맞아요. 즉 참나 자리에서, 정광명 자리에서 애고는 없어요. 그래서 아공인 겁니다. 정광명마 독자적인 애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공인 거지. 애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한 모든 책임은 애고. 당신 애고의 책임입니다. 당신 애고가 영원히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날리는데 애고가 없다는 걸 쓰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애고는 본래 참나 자리에서 나왔다는 의미로 애고는 본래 실체가 없다든가 독자적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애고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든가 무화. 애고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말도 이걸 전제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참나도 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 우주가 다 나란히. 지금 짜증난다고 포기를 못해요. 다 나니까. 짜증난다고 내가 지금 나한테 닥친 현실을 외면해 버리고 육바람일 안 쓰고 막 썼다가는 더 험한 상황만 펼쳐지고 나의 입지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지옥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또 여기 와 있지. 이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우고 싶은데 못 지울 거라니까요. 오히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지울 수 있는가. 부처라고 해서 나를 지울 수 있는가. 초기불교에서는 지울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완전히 지운다는 건 아닌데 열반에 들어가서 다시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들어가서 시공 안으로 접속만 안 해오면 되잖아요. 시공 안에 접속만 안 하면 애고작용을 안 일으키니까 초기불교는 그거예요. 열반이라는 상태에 들어가서 접속을 안 할 수 있는 상태까지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없다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열반에 든 아라안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해도 말 안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존재는 해요. 그럼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없냐. 애고작용을 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깊은 멸진정에 들어서 안 나오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태예요. 그럼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죠. 그게 목표겠냐 이거죠. 그것도 방편이지 사실. 해탈을 좋아하는 인도인들한테 그 자리 들어가자고 한 거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보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 자리 들어가는 거. 거기도 나고 나와도 나고 다 난데 보살떠 하러 나가자 하면 대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왜 여기 멸진정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지. 깨달은 자가. 밖에 나가서 육바람이 펼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툭 터져버린 게 대승이에요. 그냥 나가서 육바람이 하면 되지. 내가 왜 우주에서 벗어나려고 공부했나.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나예요. 왜 이 나만 옳고 밖에 있는 나는 그르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팎이 다르지 않다는 거 알고 움직이는 게 보살이라서 열반. 유마경의 보살은 뭐다 할 때 딱 하나예요.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생사에도 머물지 않는다. 두 세계를 다 살아간다는 거죠. 지혜롭게. 그래서 공성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생사의 윤회에 얽매이지도 않고. 육바람이를 실천하는 방편력을 얻었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도 않는다. 열반에 머물으면 아까운 짓이죠. 나는 육바람일의 실력을 길렀는데 중생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스킬을 익혔는데 내가 열반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손에 쪄. 두 세계를 같이 아우르는 더 큰 존재가 되라. 이게 대승입니다. 이것도 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둘 다 나라서 그래요. 육군의 나, 시공을 초월한 나. 이 두 나를 다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곧재빈, 시공을 초월한 나. 아멘